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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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길을 보며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문화적 복자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고성선배자 도로만을 달리러 갑니다. 우리는 또 받을 필요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만이 함께 성사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햄나트의 이십사는 보자의 축복입니다. 빛을 발한 마음을 전합니다. 남을 전합니다. 햄나트의 이십사는 보자의 축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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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구하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박계하 장르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증거는 이 시대의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다리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HRC를 통해서 1부 때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함께 중심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2부 때는 중고 대중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3부 예배 때는 우리 태영아 유치부 중심에서 함께 또 HR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1부 2부 참석하신 분들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드리는 부분들을 보셨습니까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이 한 시대를 놓고 전도운동을 위해서 이어나갈 남자 랩런트들로 준비되고 있음을 저는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메시지에 집중하고요 특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축구하시고 우리 후대를 축구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교회는 후대들을 위한 축복된 교회구나 라는 부분들을 새롭게 또 확인하는 시간들이었고요 또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태영아 유치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주일날 각 부서에 예배가 진행되는 부분들 속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교회 성도라면 한 번씩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일날 랩런트들 예배 드리는 모습에 같이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각 부서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는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이 또 놀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태영아 부나 유치부 봐도 그래요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우리 랩런트들을 안고 말씀 듣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귀한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일부 때는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태영아 부에서 연극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연극을 보고 진작 일찍 들어갈 거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축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맞추어서 들어간다고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이미 연극은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요괴배수를 통해서 전달된 모세 또 요호수와 갈렙 그 은약이 전달되어서 나에게까지 오늘의 나에게까지 은약이 전달된 그 사실을 연극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 아이들의 실제적인 교육이 되어지겠구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오후에는 또 부모님들이 우리 랩런트를 안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중한 일에 우리 하나교가 쓰임 받고 있고 이 일에 또 부모님들이 함께 인도를 잘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하나교의 성도라면 당연히 우리 교육부서 예배 같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바르게 이한시대 전도운동을 이어갈 남은자 랩런터들으로 잘 알 수 있도록 그걸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를 최여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저 위기를 만난 부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세아 왕이 죽던 해예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엄청난 역사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황폐하여 질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답은 오직 랩런트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진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은약들을 여러분의 붙잡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후대 살리는 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전동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 랩런트들로 세워나가는 자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이 모두어져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후대 살리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실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축복을 몰아가실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의 증거들을 우리가 한번 붙잡으십시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느 정도로 앉았을 때이든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이 사실들을 가르치란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미스바 운동을 하고 또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축복하시는 다윗을 사무엘이 키운 사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진짜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로 다윗이라는 훌륭한 인물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최고의 제사장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11개와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시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행하셨습니까 그때 그 시대에 엘리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도단성의 선지 제자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복음의 은약을 전달하는 중요한 일들을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귀중한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기중한 일들을 엘리사가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주위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 6장 13절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랩런터 운동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마는 진짜 우리 교회가 랩런터 운동할 수 있는 체제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기중한 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랩런터 운동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완전히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실은 예수를 배반하고 자기의 일을 찾아서 돌아간 베두를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예수님께서 귀중한 축복된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결국은 제자 바울에게 직접 바울을 꺾으시고 그 바울을 통해서 실제로 어느 현장에 들어가게 하셨느냐 결국은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파고들게 된 사실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동의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면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비밀스럽게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이 해당을 파고들어서 중요한 제자들을 세워나간 사실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랩런트 운동이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관심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랩런트 운동인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된 응답들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 랩런트 대회가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의 마음에 담는 아니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응답이 우리 교회에 시작되기를 최혜름으로 추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그 어떤 인간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했는데 어디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세 가지 성경에서 기적이 나옵니다 제1의 기적이 있다면 복음운동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있어요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내가 정말로 제대로 누리고 그 사실을 전달하고 그 사실을 전달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시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우리 안에 복음운동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제1의 기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많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 안에 복음운동이 회복되어진 이 일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이 복음운동이 회복되는 여기에 만큼 우리에게 주위의 모든 문들을 하나님이 여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운동을 붙잡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 속에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혹이라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들 있습니까? 갈등들 있습니까? 위기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문제와 위기와 갈등과 어려움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빨리 우리 안에 놓쳐버리고 있는 잃어버리고 있는 복음운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주셨다 또 정말로 말 못할 절대적인 위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런 순간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참된 복음운동에 쓰여 있고 그 복음운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장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저주 가운데 빠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복음운동이었습니다 장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혁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답이 출혁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의 비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은약을 놓쳐버리고 포로되어 있을 때 바벨론을 포로되어 있을 때에 거기에 주신 답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전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태모 1장 19절에서 23절에 또 마태모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려울수록 위기와 문제를 당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 근본으로 돌아가서 보금운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먼저 보금운동을 회복하는 기중한 축복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데 제2의 기적은 어디에서 오느냐 회복운동을 통해서 일어나요 먼저는 보금운동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회복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금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운동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예 상황 속에서 다른 새로운 계획을 가졌고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급을 살리는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바다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날 것이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보금 가진 자에게 보금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금 통해서 일어나는 회복운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학계 쓴 자에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회복운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4등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될 것이다 단순히 보금운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금운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날 회복운동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제2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제1의 기적이 있다면 보금운동인 것이고요 제2의 기적이 있다면 그 보금운동을 통한 회복운동이고요 그리고 제3의 기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제3의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후대운동입니다 왜냐 보금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참된 회복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후대운동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3의 기적이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 후대들은 전도운동들을 이어나갈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해 보세요 결국은 한시대 후대운동을 놓고 미리 이미 작업하셨어요 그게 요괴베스로 말미암 모세를 낫게 하는 작업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금을 회복시키고 보금 역사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놓고 미리 하나님께서 작업하신 운동이 있다면은 후대운동이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무엘의 기중한 은약의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한나에게 작업하셨는데 하나님이 후대운동을 이루기 위해서 한나에게 먼저 행하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소수의 바벨론 지도자들이 결국은 그들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가 있던 우리 렘런트들 통해서 바벨론의 모든 역사가 바뀌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된 사실을 보게 되죠 후대운동입니다 또 도단성의 엘리사로 말미암아 준비된 제자들 제가 첫 번째 상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그들에게 불말과 불병을 동원하셨느냐 후대운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3의 운동인 회복된 복음 역사들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후대운동을 일으키는 일인데 여기에 쓰임받을 기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도자 바울이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파고든 부분들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다면은 그게 바로 제3의 기적인 후대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보금운동 막을 수 없어요 누가 막겠습니까 그리고 보금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회복운동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회복된 그 보금의 역사들을 후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말로 오고 오는 시대에 지속적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도운동을 이어갈 남은자 랩랜드를 통해서 이 운동들이 지속되게 되어 있는데 이 일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일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보금운동이 회복되어지고 이 보금운동을 통해서 내가 회복의 축복을 누리고 회복에 대한 이 비밀들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이 보금운동이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것 그래서 한 시대에 당대의 보금운동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이사회 59장 21절에 말씀 주신 것처럼 내 입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후대에게 또 그 후대의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이 후대운동이 지속적으로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요 이 사실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분들 무엇인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안다면 남은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것인가 그 사실만 붙잡는다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증거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까 올바른 보금과 올바른 전도와 올바른 성교를 놓고 몸부림치고 그 사실 속에 서게 되면 그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보금 그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금보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금을 누리지 못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체질은요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이 문제와 사건을 당하면 보금 나오기 전에 먼저 익숙해져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완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정말로 보금 누리면 모든 것 끝인데 정말로 그리토 누리면 모든 것 끝인데 여러분 정말로 그리토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것 속에 참된 자유함이 있고요 그것 속에 참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토는 모든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가 올바른 보금을 가진 자예요 그리토는 모든 문을 여는 시작이다 다시 말해서 진짜 여러분을 그리토 갖고 있다면 그리토 누리고 그리토 알고 있다면 올바른 보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을 가두지 못합니다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을 차단시키지 못합니다 왜냐 그리토는 모든 것을 여는 문을 여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것 굉장한 무한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토가 모든 문을 여는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입니까 여러분 그리토 그 이름으로 많이 성삼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세요 지금도 말씀으로 구원으로 전도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토 그 이름으로 많이 내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주어지는 다섯 가지 힘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은 그리토 안에서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입니다 무한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리토 그 이름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영적인 세계죠 보호자의 축복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2, 3, 7의 빛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세계입니다마는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니까 실제적으로 오늘 낮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단체들이 이 무한한 영적 세계를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 뺏겨버려서 실제로 이 무한한 영적인 세계를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토 안에서 주어지는 영의 세계의 어마어마한 무한한 능력들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근합니다 올바른 보금인 그리토 안에서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이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 3, 7의 빛의 역사가 어디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는 것이고 내 안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내 안의 하늘 나라의 축복이 많은 그 축복된 응답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많은 그 축복된 응답이 영의 세계 그로마로 나타나는 나와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들 영의 세계에요 이게 바로 어디에서 그리토 안에서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영의 세계를 여러분 어마어마한 무한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 왜냐 정확한 보금 규계에 대한 결론들이 내려지지 않았다 한번 받아합시다 그리토는 모든 문을 여는 시작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우리가 가두어놔요 또 주변에 여러 이런저런 말들 환경과 사건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갇혀져 있고 매여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들을 세상과 차단시키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된 영의 축복의 비밀들을 그리토 안에서라 가셨는데 이 사실을 나도 모르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차단되어지고 살아가요 그리토는 다시 말씀드린다 모든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가둘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차단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리토 안에서 주어지는 영의 세계 그리토로 많이 누릴 수 있는 영의 세계 이 축복된 역사들이 올바른 보금을 가지게 되면 확인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전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올바른 전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계에 보면 열두 집화가 나오고 열두 사도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죠 구약에 70인 제자들이 나오고 또 신약에도 70인 제자들이 나옵니다 70장로가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는 70인 제자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는 올바른 영직 영향을 실제로 우리의 현장에 70군데 이상 나타내는 것을 영향 미치는 것을 가지고 전도라 합니다 제대로 올바른 보금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전도의 축복이 누려지는데 진짜 여러분 삶과 관계된 70군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전도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만을 위한 보금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보금이고 그게 바로 올바른 전도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강약일을 가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70년 동안에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셨습니까 그냥 40년 강약일을 돌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냥 70년 동안에 바벨론에 태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시킨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스미스로 세워가지고 대론을 여는 역사를 했어요 그게 전도예요 왕에게 영향을 주고 그로말며 많은 사람에게 왕에게 영향을 주는 당연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전도의 역사를 위해서 바벨론에 스미스로 세웠고 강약일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애급에서 스미스로 세워가지고 그 축복된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도는 치유까지도 포함합니다 올바른 전도의 축복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면 재앙의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스미스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치유의 역사들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올바른 전도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과 함께 올바른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뜻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올바른 성교 속에서 올바른 성교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성교하면은 해외에 내가 성교사역을 나가고 나가 있는 성교사들을 돕고 기도하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의 성교가 아니에요 올바른 성교를 놓고 미리 이제는 우리 후대들부터 성교 훈련을 시키고 한나라를 놓고 언어 훈련들을 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은 올바른 성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미리 한나라를 놓고 준비하면서 공부도 하고 성교에 대한 훈련도 받고 언어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언어가 능통하게 통해져야 어떤 면에서 감정까지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적으로 성교가 힘들어요 지난 날 우리 교회들의 성교는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 어느 나라를 놓고 성교사로 파송해야 되겠다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성교사 후보생을 모셔와서 함께 하나교회에서 훈련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시간표가 되면은 그 성교사를 해외 현장에 파송합니다 물론 국내에 있는 동안에 언어 훈련도 시키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까지 보면은 그 성교 현장들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많은 문화에 대한 갭들 때문에 언어에 대한 갭들 때문에 제대로 소통이 되어지지 않고 제대로 성교사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함을 봅니다 한 10년 넘게 지나가야 어느 정도 되어짐을 봐요 근데 정말로 이제는 2, 3, 7 나라 5층 종족을 놓고 우리 후대들에게 한 나라를 놓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미리 한 나라를 놓고 언어도 준비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다면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랩런트들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성교 훈련에 같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TCK들과 연결해서 TCK들이 5층 종족의 한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이 담고 그들과 연결해서 귀중한 훈련들을 계속해서 인도받아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올바른 전도와 올바른 성교를 깨닫게 되면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에 서서 이 한 시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대 살릴 우리 후대들 세워나가는 이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고 이 축복된 역사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후대들을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은 죄송합니다 거품입니다 후대들이 올바른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랩런트들로 남은자 랩런트들로 준비되지 않는다면은 미안합니다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거품입니다 여러분 진시황제 알죠 진나라의 31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진시황제가 춘추전국시대에 있던 중국을 통해서 사실은 전 대륙을 통일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통일시켰어요 그러면서 이 진시황제가 스스로 임을 붙였는데 그동안 왕정이었는데 자기는 황제다 최고의 최초의 황제다 해서 시황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시황제입니다 그런데 전 대륙을 통일시킨 진시황제가 결국은 죽고 나서 통일시키고 나서 11년 만에 죽게 됐는데 죽고 나서 4년 만에 결국 나라가 완전히 쪼개졌어요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후대를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급급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는 한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가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어떤 면에서 유럽 영국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선교운동의 엔진 역할을 한 나라가 유럽이요 영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유럽 영국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후대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품이라는 사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후대들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를 살리자라고 슬롱을 가지고 몸분칩니다마는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은약전달해서 살려야 합니다 그게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진짜 하루에 한 번 이상 알류티시를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 알류티시를 놓고 기도하시고 전 세계 알류티시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알류티시를 놓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3단체의 역사들 모르고 있다는 말이고 뉘에지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화를 완전히 사단이 창악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결국은 끌고 가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한 종교단체들이 일어나서 실제로 우리를 엄청난 영직 문제 가운데 빠트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교의 성도라면 당연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알류티시와 우리 하나교에 일어나는 알류티시를 놓고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합니다 정말로 방송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건 그냥 방송 시스템이 아닙니다 비대면에 대면하여 이 방송 시스템은 앞으로 후대를 위한 하나교의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237 성교뿐만 아니라 후대들을 위한 준비로 우리 하나교의 방송 시스템 새로운 교회의 인테리어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시스템을 놓고 반드시 기도하세요 237 나라 5천 종교를 살리고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이 하나교의 방송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이 비밀들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과 모든 산업들 여러분 자녀순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 시대의 주역 결국은 랩런트이고 이 시대의 주역이 뭐냐 랩런트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정말로 이 랩런트들은 전동운동을 이어가 나갈 남은 자들이고 이들이 남은 자가 되고 남는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는 복음 회복하는 것이고 또 남는 자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남을 자는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남길 자는 후대를 증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가 그러한 자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주역이 랩런트고 이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주역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정말 오늘부터 새롭게 정말 우리 후대들 위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최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음 운동과 함께 그 복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회복된 이 복음의 역사들을 후대 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먼저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전도와 올바른 성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한 시대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렸던 이 복음의 역사들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거품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 후대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후대에 대해 이 복음 운동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또 인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시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시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준비인 랩런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날마다 확인하며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전도와 올바른 성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후대 운동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특별히 우리 하나 랩런트 대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